아름답다 아름답다 꽃의 종류는 되게 여러가지 시켰어요 빨리 익어라 빨리 익어라 이제 이거 익은 것 같아요 와우 먹을 때는 요렇게 빼서 먹으면 편해요 앗! 하나 떨어졌다 아꺼! 김밥 찍어서 맛있어 엄청 풍덕하려 뜨거 맛있지? 맛있다 아유 아유 글쎄 직원분들이 되게 무심한 듯 세심해요 다음은 이거? 차 양 꼬치 우 맥주 찌란에 찍어서 음! 뜨겁던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다가 문생채 한 입 이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? 소고기 소고기 시켰어? 소고기? 뭐라고? 소고기 등갈비 요거는 소고기 등갈비 뼈 제거한거야?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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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국 갈비인데? 양념갈비? 그냥 우리나라 양념갈비 맛이에요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가 짜다 좋다 소고기 안찍은 게 더 맛있어 왠지 소고기는 살도 안 찔 것 같고요 자체 간이 쎄네 짜네 이건 뭐야? 나는 거의 내장밖에 안 시킨 것 같은데 딱 긁으면 이렇게 딱 앞으로 보면 먹기가 진짜 편해요 이거 양 같다 누린내 약간 난다 누린내가 약간 나요 누린내 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냄새도 좋아하니까 여기 오돌뼈 나 찌랑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좋아 좋다 진짜 그냥 이거 뭐예요? 그치? 좀 쉽게 두고 이건 마라에 앙꼬치래요 마라만 나? 안 날 것 같은데 마라 향은 별로 안 나는데 마라 향은 별로 안 나는데 마라를 조금 내셨나봐요 마라를 조금 내셨나봐요 음 음 음 음 음 이거 제일 맛있어 마늘 종류야? 이거 마늘 종류야?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긁어서 빼면은 이렇게 이거 아예 뺏어 먹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음 내가 딱 좋아하는 식감이지 쫀득쫀득한 거 아 그거 맛있겠다 와 대박 아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진짜 뜨겁겠다 싹 긁으면 위로 오자 음 음 오빠 이거 빨리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전체적으로 짭짤하게 간이 되어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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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요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인사할게요 안뇽 오주 사랑해요 음 음 음 음 음 음